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보여드릴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자로 살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방탄국회라는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개소리 뻘소리 폭행 막말 쌍욕 등등 너무 멋진 언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개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에서 개소리한 건 국회 밖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 리스크의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벤츠 차량이 경찰을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벤츠를 들이받은 여자는 빠져나오겠다고 후진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액셀만 밟고 있었죠. 이 여자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어떤 사후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음주 측정을 화끈하게 거부하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여자가 어째서 옷을 벗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음주운전자는 필연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몇이냐에 따라 벌금과 징역의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는 무슨 수를 써서든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질질 시간을 끌다 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점점 낮아질 거고 음주운전자가 받게 될 형량도 줄어들 테니까요. 이 여자는 마치 국회의원의 방탄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남자 경찰들은 여자가 옷을 벗기 시작하자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시선관광이라고 인생 종치는 일이 다반사인데 옷을 벗은 여자를 쳐다봤다간 경찰관을 그만두고 성폭행범으로 감방에 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만약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시키기 위해 여자의 몸을 붙잡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 덕후 네이트판에서 경찰관을 향해 과잉 진압이고 여성인권 무실하고 광화문에서 화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광수 씨는 런닝맨에서 여성 게스트에게 꽃뱀이라 말했다고 사형 청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저 여자의 몸에 손이라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할 뻔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라는 성별은 국회의원의 방탄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가진 거나 다름없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고소를 자신의 권리로 생각합니다. 실제 화료에서 일하는 한 여자는 400만원으로 화료일을 했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수치심이 밀려들었는지 남자를 고소하고 싶다고 도와달라 말하죠. 그녀들이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지 보이십니까? 한 경찰관은 자신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는 여자를 공무집행방의 혐의로 체포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부당하게 직위해제가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남자들은 돈만 불리하면 콱 죽어버리는구나 왜 사과 안 하지? 직위해제 된 거 너무 좋다 민원 넣길 잘했네. 여자 과잉 진압으로 피해본 피해자만 안타깝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남자 경찰관이 잘 죽었다고 말하는 중이죠. 국회의원은 헌법이 그들에게 방탄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스스로에게 방탄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죠.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경찰관이 여자를 잡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경을 정말 싫어하지만 여경들을 없애면 안 된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철룡인을 좁힐 수 있는 건 같은 철룡인밖에 없고 보룡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건 보룡인밖에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 중 일부는 상황이 불리하면 울고 고소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성들은 그런 여성들 때문에 싸잡혀서 욕먹는 게 싫겠지만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들과의 접촉을 덜하기 위한 팬스루를 적용하겠죠. 부디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여성들의 만행이 이제는 멈추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성들은 명심하세요 지금 당신들이 받는 모든 호의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저녁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어딜 만져 어딜 만져